Q.üne사의 한째 맞지마 이렇게 고대 연주가 나면서 앉으라 그랬잖아 외모인 줄 알아 대결구도 냄새가 나 고연전, 연구전 오늘은 여러분의 예상대로 연구대 연구 콘텐츠였어요 오랜만에 또 우리의 매운맛을 보여줄 때가 왔네 아 진짜, 자신이 없어 진짜 오랜만이다 실 자신이 없었어 여러분 혹시 지금 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혹시 그냥 인간 문화재로 생각할 정도 어느 정도 시 국어 시 자신이 있군요. 나는 딴 건 모르겠는데 문법 이런 거 너무 약했어가지고. 진짜? 근데 진짜 좀 쳤거든, 왕년에는? 세월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니까. 막 엄청 자신이 그렇게 있진 않다. 그래, 난 자신 있는데. 아, 진짜? 그럼 누나만 믿을게. 그래서 오늘은 국어 중에서도 문법으로 영화. 나네, 나네. 문법이 좀 복수의 필요할... 그건 맞아. 맞아요. 저는 이렇게 공부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면 말이 달라지지, 약간. 진짜 이러면 무조건 우리가 이기지. 지학사의 개념 있는 국어 문법과 드릴 보고. 요즘에 개념을 놓고 자라는데 개념 있는 국어 문법 책을 보니까 아, 이거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넓이한 책이네. 그러니까 이제 개념 좀 탑재하겠네. 네, 이제 탑재할 수 있죠. 시험념미는 옥차를 보시면. 정해져 있구나. 단어하고 문장. 문장. 아, 큰일 났다, 단어. 3일 동안 공부를 하신 게 다이씨 모여서 팀들로 퀴즈를 맞힐 거예요. 아, 퀴즈가 있구나. 퀴즈를 더 많이 맞힌 팀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팀들이 나뉘어서 서로 어떤 파트를 갖도록 할 건데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 뭐 자신 있는 거 말 봐, 솔직히. 아, 난 솔직히 단어 자신 없어. 이거 되게 헷갈렸던 것 같아. 문장은 자신이 좀 있을 수도 있다. 내가 높임 표현 이런 거 잘 쓰잖아, 오빠한테. 못 쓰던데. 아니, 아니. 가끔 야와라고. 높임 표현 공부하면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너는 이 문법의 기능과 의미. 난 이건 네가 해. 오빠는 이제 단어 선택을 좀 잘해라. 아, 좋다. 단어의 의미. 누나가 뭐 자신 있지? 무조건 이 품사 파트. 품사? 마스터 했어? 당연하죠. 난 지금도 다른 자신 있어. 그러면 내가 문장 파트 하고 누나가 단어 파트 하는 걸로.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만 봐보자. 제일 뭐. 아니, 얘 완전 귀여운데? 그치? 아니, 드릴 부분 보니까 진짜 문제가 많네. 이걸로 개념을 확실히 쌓은 다음에 이걸로 연습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이런 거 진짜 있는데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 알지? 나중에 몰아서 하려고 그러면 답도 없지. 맞아, 맞아. 솔직히 진짜 너무 우리가 이길 것 같고 당연하지. 긴장도 안 되고 아, 진짜로? 그리고 심지어 이런 책까지 있으면 공부까지 할 수 있으면 이건 진짜 완벽히 우리의 승리라고 생각해. 가보자고.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아우! 안녕하세요. 연가티비 츄딩입니다. 저희가 문법 고연전이 있잖아요. 제가 또 문법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엄청 잘했던 사람으로서 이 고연전의 승리는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집에서 한 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 문법 본책과 드릴을 사용해서 단어 파트를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제가 지금 체험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의존명사라는 개념이 방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의존명사가 너무 헷갈리는 거야. 의존명사는 어쨌든 혼자 쓸 수 없는데 이거를 단어라고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뭐가 있냐면요. 질문 있어요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학생이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해한 거랑 정확히 똑같은 거라서 너무 소름이 없는데 하여튼 딱 이 질문 있어요 파트가 뭔가 선생님이랑 내가 수업을 직접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어려운 부분, 또 궁금했던 부분을 딱 알려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단순히 공부를 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느낌? 제가 지금 공부를 꽤 많이 했는데요. 용어 파트가 확실히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예문을 한번 활용해보세요. 내가 그 예문을 보면서 어? 이게 문법적으로 되는 건데 이게 용언이었구나. 이게 어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편해요. 씻다라는 단어를 적어봤어요. 나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 하듯이 먹어서를 변형시키려면 씻다는 뭐야? 씻어서죠. 이렇게 결합된 형태구나. 라는 거를 정리를 하고 씻어서 씻었기 때문에 씻을 아무래도 씻은 안 변하잖아요. 그럼 이때 이 씻이 어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선은 변하니까 어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어간, 어미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고 내가 쉽게 아는 씻어서라는 표현으로 공부를 하니까 더 이게 쉬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공부를 또 했으니까 꽤 연대팀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견제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뭐하고 계세요? 조금 한가롭게 산책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오, 단어 공부는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그게 뭐죠? 지금 산책할 때가 아니야. 아, 진짜 까먹고 있었다. 너 진짜 아예 안 했어? 네. 근데 단어를 너 그건 기억나? 가변어랑 불변어로 나눌 수 있는 거 알아? 아니, 그 정도는 알지. 불변어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뭔지 알아? 그 정도는 알지. 체어? 용언이야. 아니, 불변어가 용언이라고? 오! 야, 너 진짜 빨리 공부해야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진짜 열심히 하러 갈 테니까 우리 선의 경쟁을 하자고. 그래, 열심히 해라. 진짜 공부 안 했나 봐. 어떻게 그걸 속지? 역시나 이번 공연전도 저희 고대가 승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잔디밭이 있다. 방학산 있다. 네, 서울대 왔습니다, 여러분. 고대를 이기려면 뭔가 더 큰 게 필요하다. 서울대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 왔습니다. 제 동생이 저기 앉아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네. 원래 책을 잘 안 읽지 않으세요? 평소에? 아, 네. 독서가 취미여서.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나 그때 이제 독서가 변어와 가변어 배우고 싶다고 하셨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근데 검증은 한번 해야 되니까 국어 간단히 스펙 한번 문학 담았고 비문학 하나 틀리고 화작 하나 틀리고 그래서 88점. 음? 잠깐만. 문학 하나에? 문법 몇 개 때렸어요? 난 거기서 6점 날라갔거든요. 네, 저도. 잠깐, 잠깐, 잠깐. 야, 오늘은 가변어, 불변어가 되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하필이면 이제 많은 것 중에 이제 형태에 따라서 먼저 분류를 해요? 음. 여기서 말하는 형태라는 거는 이제 바뀔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외우고 나머지는 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관용어는 문장 성분이군. 네, 문장 성분이고 이제 무슨 어 붙은 그때 문장 성분이라고 일곱 개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때부터는 분류결제라서 아, 하셔야 되고 오늘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가벼이는 그렇게 마스터 한 번 하고 벌써요? 네. 가세요, 자. 하세요. 사실 제가 진짜 공부를 혼자 못해요. 대학교 후배, 동생이 도와준다고 해서 국어 스펙 한 번 간단하게 100분이 100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5% 준비용이 좀 있어요. 내가 공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후배가 책이 훨씬 더 잘 돼 있었어, 사실. 책이 더 잘 돼 있었어. 평태서의 의미를 한 번 여기 책에 나온 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종이 작은 말에 명사, 대명사, 수사, 마녀사, 부사, 나타나사가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개념 있는 국어 문법이랑 같이 문법 공부 한 번 부셔보려고 합니다. 제가 맡은 파트 문장에서 소단원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문장의 구성 파트를 완벽하게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국어를 한 지 좀 오래됐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긴장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문장이란, 우리가 생각이 나야, 느낌을 안겨내셔야죠. 어미, 어떤 어미가 붙느냐에 따라서 종결 어미가 붙으면 지시, 수, 성상. 지시, 수, 성상. 저 두 낡은. 오케이. 네, 여러분 지금 1일차 공부가 끝났는데요. 오랜만에 해보니까 뭐 그렇게 할만하고 이 드릴북으로 한 번 오늘 공부해본 내용을 열심히 한 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아입니다. 이 책으로 이제 문법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문법 공부를 4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연구 전이니까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 번 고대를 이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되게 친절하게 되어 있거든요. 각 개념마다 설명이 되게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추가 설명이라든지 이렇게 팁도 알차게 써줬고 그리고 예시가 되게 많거든요. 확실히 예시 문장이 많으면 이렇게 공부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잊어버렸던 기억이 좀 스멀스멀 떠오르는 거 같네요.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문법 공부할 때 약간 어려웠던 개념들은 다 정리를 해서 그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약간 딸딸딸 외웠던 거 같아요. 단기적으로. 6모가 있다, 9모가 있다 이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내가 어려웠던 문법 개념, 좀 어려웠던 예시들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막 외우면서 공부를 했던 거 같아요. 그때 감을 살려서 이번에도 한번 에어팟 끼고 조용하게 빡 집중해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장작 소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1일차 이어서 2일차 이제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공부하기가 재밌고 조금씩 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집마다 원래 문제들이 있잖아요. 개념 확인 문제가 따로 붙어 있고 단원이 끝나면 실전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구사, 관용사에 대해서 배우고 개념의 문제 보이시죠? 풀어봤어요. 아직도 틀렸지만 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단원별로 공부하고 문제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법 공부 2일차인데요. 진짜 집에서 하니까 집중도 너무 안 되고 일어나기도 너무 싫고 해가지고 아예 카페에 가서 공부하려고 지금 집을 나왔습니다. 이 매인집에 다 풀고 그 다음에 드릴을 풀었거든요. 드릴을 보니까 진짜 쉬운 문제로 문법 개념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익힐 수 있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드릴을 진짜 꼭꼭꼭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공부를 하긴 쉬워져 있는 게 아니다. 알죠? 2일차를 다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또 다 같이 만나가지고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있었는데 뒤에 공부했는지 견제도 하고 드릴을 더 꼼꼼하게 풀면서 개념을 확실히 마스터해서 마지막 날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일차 공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좀 큰애 난 것 같아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문장의 짜임새가 제가 진짜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흥문장 견 문장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이런 거 맞죠? 제가 진짜 학창시절 때도 되게 어려워했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가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제 2일차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문법 공부를 할 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개념을 아무리 열심히 암기를 해도 조금만 변형해서 나오면 갑자기 난이 또 확 올라가잖아요. 진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으로 문제 양치기를 했습니다. 한 수능 이틀 전까지 계속 문법 문제 따로 풀면서 새로운 유형이나 아니면 조금 어려워진 문제들 잘 나오지 않는 변형 보기가 있는 문제 이런 거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상대 높은 법 말하는 이가 대화 상대인 듣는 애를 대화해 표현하는 방법 하십시오 하오 해라 하게 해요 그다음에 해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말로 하면서 하면 더 기억이 잘 나거든요. 머릿속으로 외웠으면 지금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억양 하시오 하오 하게 해라 이렇게 되니까 바로 암기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한 단원에서 실전 문제까지 다 풀고 나면 마지막에 생각 키우기 파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단원 마지막 부분마다 심화적인 주제를 토론 아니면 대화 약간 이런 형식으로 다루더라고요. 보호와 필수적 부사어를 서로 다른 문장으로 구분하는 게 가능할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의견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다른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보니까 문법을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사실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다 배우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찜찜함이 남을 때가 많아요. 생각 키우기 파트를 통해서 애매하고 조금 설명하기 힘들었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찜찜함 없이 넘어가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드릴 북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 않다. 난 하나도 안 힘들다. 3일차입니다. 주디, 원이, 디아 다 모여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저는 솔직히 좀 걱정돼요. 왜냐면 제가 진짜 공부한 게 없거든요. 가서 자극 받고 마지막 날 벼락치기 하면 되니까요. 자극 한 번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얼마나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 그냥. 네. 근데 이제 이게 고대 연애 싸움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이랑 피해 싸움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러네. 진짜 이런 걸 해도 되나? 다 풀었어. 원래 계획은 약한 척을 좀 하려고 했거든. 갑자기 너무 안 됐나. 아니 솔직히 나도. 진짜. 드릴 어떻게 어떻게 풀었어. 근데 이게 분재가 보면 안 어려워. 아 맞아. 진짜 오히려 분재보다도 쉬워. 드릴 푸는 게 효과적일 거 아니야? 아 무조건 효과적이지. 아냐아냐. 별로야. 이현이. 이현이. 그래가지고. 그냥 효정은 안 보내가지고. 근데 진짠 줄 알았다. 우리 지금 것 진짜. 아 진짜? 아 그래? 그 부작권 대리인데. 너한테 이거 원준이 잘했다. 너 어떻게 할 거야? 맛있는 거 있어. 자 여러분 3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제가 한숨도 없잖아 지금. 아 진짜? 내가 아까 들은 얘기랑 좀 다른 거 같아. 아까 너무 잘 잤다고. 이건 확실히 말해줄게. 모르는 건 없다. 아예. 또 나 된다 이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대결을 시작할 건데요. 이 문장과 더 사랑하는 Zak예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뭐라고 할 까요? 연대! 완대 빨랐습니다. 전 문장. 정답. 오! 아니 형 밧숨다. 문장 10점. 메시님도 사랑해주셨나요? 과자가 성장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거. 고대. 고대. 정유문. 나이스. 아 시작이 좋아. 고대팀에서 다음 문제를 골라주세요. 타로 3. 단어 10점으로 한번 또 맛보기를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의미를 가진 것으로는 더 이상 공석할 수 없는 고대! 형태서! 정답! 나이스! 나이스! 그러면 단어 40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불규칙이 적용됐는지 3초 안에 순서대로 말하면 됩니다. 길을 이어 시어불규칙 사람의 도와 기의불규칙 물을 퍼 우 불규칙 집을 지어 시어불규칙 열심히 공부하여 여하여 어불규칙 여어불규칙 여어불규칙 오빠 오빠 파트잖아 다음 문장에서 칠칠 형태도만 골라서 얘기해주세요 네 연대! 연대 빨랐어요 아 빨랐어요 원준이 어제 멍 희자 파인애플 입 입 정답 DR에 믿고 한번 문장 30점 가겠습니다. 부정문에는 문법적 부정과 어휘적 부정 뭐야 문법적 부정에 세 가지를 모두 넣어서 한 문장을 만드세요 그래? 나는 과점을 잊지 않고 사과를 먹지 못하고 학교를 가지 말아야겠다 정답 와 뭐야 어떤 응락에서도 서로 교체가 가능한 단어는 연대! 완전 동의형인데요 연대! 연대 어이 완전 동의형의 예시를 5초 안에 3개 들어주세요 연대! 연대! 연대 제가 저 일단 옮길게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잠깐만 진짜 모르겠는데? 그래? 그럼 두 개로 바꿀게요 있어? 책상 식탁 이런 것 같은데? 책상 식탁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진짜? 가족 호칭 중에 아 연대 연대 동생 아우 계란 달걀 정답! 아 이런 거야 서로 다른 피동 정비사를 사용한 동사 4개를 말해보세요 연대 연대 금리다 막히다 막히다 지 땡 멕히다 멕히다 잠깐만 1 2 3 기우다 땡 멕히다 그리다 찢기다 닦기다 닦기다 정답 아 피동이랑 사동이랑 헷갈려 갑자기 마지막이야 우리 이제 더욱이 90대 110까지 왔어요 문장에 따라 단어해 봐 단어하자 그럼 내가 이기면 단어가 너가 이기면 문장하자 안 되면 생각해 매번 당어 50 가겠습니다 근데 웃으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합성어에는 단어의 배열법에 따라 만들어진 통사적 합성어와 일반 문장 구조에서 벗어나는 배열법으로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는데요 구 외치고 5초 안에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하나씩 말해보셔야 고대빨랐어 아 나이스 검붉다 비통사적 비통사적은 반납 정답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160 대 90으로 고대가 승리했습니다 고현전 컨텐츠를 할 때 저를 넣으면 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간 승리의 열신 열신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승리 요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시 문법 공부를 해보니까 까먹은 게 진짜 많더라고 맞아 문제 풀면서 약간 응? 했지만 드릴브 푼 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상품중중인 오늘 주제에 굉장히 연결이 되는 우와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라운드? 한글 보드게임이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엠티가 하는데 이거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저희가 문법 구현전 대결을 개념 있는 국어 문법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책이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필수적인 개념부터 심화 과정까지 자세히 다 나와있어서 문법 배우기에 딱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재를 저희만 쓸 수 없으니까 교재 증정 이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이 좋은 교재로 한번 문법 공부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하고 좋아요 안녕 안녕 어? 밴노리 한번 해? 밴노리 한번 해? 밴노리 한번 해 밴노리 한번 해 밴노리 한번 해 밴노리 한번 해 저쪽으로 저쪽으로 나무의 백소는 별을 다 으쌰! 으쌰! 다 맥주 영등 노래 부른다! 네!